아, 선생님. 아니, 빨리빨리 안 다닐게, 진짜. 근데 지금. 하다 보니까 추도 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려나. 이제 뭐, 대비해야지. 댄스가 주로. 아, 그럼. 현희 님의 댄스를 보고 계시네요. 가능하실까요? 저는 댄스를 쓴 2년 반을 받은 사람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종류라고 보시면은 똑같아요. 한번 커버하죠. 깜짝 놀라려고. 혹시 지금 들고 싶었던 게 있었나? 아니면 뭐 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? 전 다 하고 싶습니다. 원래는 춤을 뭘 춘다고 해서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, 멤버들한테. 제가 현희 형이 몸친 거 알거든요. 버터 안무가 가장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현희 형에게 버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엔 현희 형이 조금 살이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운동만 하셔서 너무 이렇게 넓어지셔서 점프를 많이 하는 곡으로 형을 보면서 다시 이 기억을 되찾고 싶어서 세이브 미 점프하는 게 많아요. 파이팅. 삽순이 씨가. 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이러니까 버터가 어떻게 했냐. 아하. 그리고 또 지민 씨가 우리 현희 형은 살을 좀 빼야 되네. 좀 한번 죽어봐라. 세이브 미 뭐 이런 건 어떻겠냐. 라는 의견을 줬었는데 그래서 원래 나는 버터를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혼자 해야 되고 가장 따끈따끈한 진짜로? 어. 그래도 우리 BTS의 신곡 포지션 투 댄스를 재밌어. 신나게 춤을 밝은 희망적인 그런 춤이라는 거 부담 갖지 말고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허니컴버TV. 만광부. 안무 영상까지 찍는 거를 목표로 지금 연습을 아니 그럼요.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럼요. 귀찮으신가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귀찮은 건 아닌데. 잘할 수 있겠죠. 제가 송영, 송영을 맛있게. 아 네 네. 알겠습니다. 자 여기는 되게 푸른 초원이야. 양떼목장이라는 느낌으로 앉아있어요. 앉아서 아 여기는 어디라고? 양떼목장이요. 그렇지 양떼목장이요. 푸른 초원에 있는 양떼목장에서 혼자 노래를 한다는 생각으로 누우면 돼요. 양떼목장이요. 양떼목장이요. 아 그런 소리야. 어. 어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. 아 왜 그렇지 야 왜 윗몸이 이렇게. 그렇지 너무 좋아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. 이게 진짜 이게. 나도 옹선이. 아 진짜. 거긴 어디라고? 양떼목장. 양떼목장 같은 느낌으로. 자세하게 일어나서. 야 야 야. 야. 계속 노래를 하다가. 어 자연스럽게 일어나. 어. 앤 왕. 피아노를 이렇게 톡 건반이 친다는 느낌으로. 앤 차. C코드. 그렇지. 그 다음에. 어. C코드. 오른쪽부터 시작. 딴딴. 딴. 어. 잡고. 스윽. 자. 그 다음에.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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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게 추움을. 너가 표현해야 돼. 아 추워. 스탑. 노래를 이제 듣는 느낌으로 서 잡고. 오른쪽 이것도 약간 왼쪽. 오른쪽 스탑. 하고 나서. 차. 네. 지금 여기 어디. 양대 목장. 양대 목장에 참 볼 때. 구름이 하나 있어. 되게 예쁜 구름이 하나 있어. 요거를. 차 봐. 어 차 봐. 잡았어. 잡아 내려와. 이렇게. 꼭 주고. 다시 걸어가면 돼. 걸어가서. 내가 노래 한 번 본다. 어. 뭐 이런 느낌으로. 자. 여기까지 노래 한 번. 그냥. 마술 한 번 보자. 자. 여기 어디? 양대 목장이요. 네. 유아기. 너무 해줘서 앨범 자 몸이 밑에서부터 짠 짠 짠 올라오는 거야 노래가 이제 탁탁탁 터지니까 손을 손바닥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착 착 착 응 착 자 따다다다 왼고 밴 그렇지 근데 이것도 너무 약간 복싱하듯이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뭔가 좀 이렇게 잡아서 땡기다가 그렇지 않지? 네! 응 오케이 어 좋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5 6 7 8 8 8 1 2 3 4 8 그렇지 자 원 어 그냥 원 투 어 그냥 쓰리 포 원 투 쓰리 앤 포 앤 바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그렇지 어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야 어 뒤로 갔다가 어 파 파 그렇지 어 손은 자연스럽게 그냥 바지 침에 잡고 있으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앞으로 웨이브가 앞으로 가서 어 탁 탁 어 이렇게 살짝 탁 짚어준다는 느낌으로 주면 돼 응 여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원 앤 그렇지 투 어 그 다음에 쓰리 쓰리 앤 앤 어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아 오 사은 아까 너가 잘했던 이거 이거 탁 발 손 어 처음에는 걷고서 원 앤 그렇지 투 어 그 다음에 쓰리 앞에 그냥 어 어 앤 어 어 포 어 파이 시크 세 봉 에잇 어 왕 앤 RF 야 이거 준비하고 있어,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, 이거. 시작!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. 그렇지. 잘하고 있어. 자, 그러면 잊어버릴 때 지금 앞에부터. 오케이. 식스, 세븐, 에잇. 하, 두, 세, 하, 하, 하. 원, 투 앤, 쓰리 앤, 포 앤, 파이브 앤, 식스 앤, 세븐, 에잇. 원 앤 투, 쓰리 앤 포. 이거 할 수 있겠나? 할 수 있겠! 그래? 아임, 모래, razor를 어떻게 할까. 첫 날이니까. 한 동작 더 나갑니다. 쓰리 앤, 포. 그다음에 파이브. 손으로 반짝반짝. 녹음 했을까요, 우리. 아이씨, 나쁜 애도 못 보냈어? 난 빨리 자세가 안 돼, 네. 아니, 선생님 힘들어 보여서. 아니, 저는 괜찮아요. 우리 나눠 볼까? 네. 오케이. 시, 투, 세븐, 에잇! 원 앤 투! 쓰리 앤 포! 원 앤 투! 쓰리 앤 투! 내가 너무 빨리 흔들면 안 돼, 지금 그렇지? 손은 그냥 앤 투! 약간 이렇게 착 잡는다는 느낌으로 원 앤 투! 쓰리 앤 포! 파트 앤 쓱! 쓱! 깨! 그렇지. 스텝인데 그냥 원! 원 앤 투! 약간 하우스 스텝인데 그냥 원 앤 투! 어, 간단하게 그냥 쓰리 앤 포! 중심은 가운데 있고 나갔다가 들어와. 어, 어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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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약간 그런 느낌. 어, 그런 느낌으로 착 착 들어와요. 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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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! 원 앤 투! 다 붙여야 돼. 쓰리 앤 포! 그렇지, 이렇게 돼, 그렇지. 딱! 너가 지금 딱 센스 있게 잡은 딱 그 느낌이 맞는 거야. 앤 투! 다 여기서 딱 죽여야 되는 거야. 넌 약간 몰라서 약간 맞나 싶은데 그게 맞는 거야. 그 느낌이 맞는 거야. 오케이. 앤 투! 어, 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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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1, 2에 탁 이렇게 괜찮아 너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1, 2, 3, 4 한 번 더 그 다음에 5 할 때는 나 괜찮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작 1, 2, 3, 4 1, 2, 3, 4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1, 살짝 두 다리를 모으면서 1, 2, 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넘어지고 아이온맨 그 차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1, 2, 넘어질 것 같지만 나는 착륙한다 얼굴을 한 번 탁 탁 그 다음에 한 번 착 착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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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8 파파 파파 투파 착착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잘하네 잘합니다 이거 먹어줍니다 잘합니다 역시 creo 왕름에 춤췄게 있어서 안뇽 우리 너는 더 못해 내 세골도 하나 내 내 세골도 안 돼 그 fusion이 있는 어빌 난 너에 섬뜩에 팬미를 너의 바ik을 놓은 애플 Yeah, you know that's mine 너의 고기서 어때? 지금까지. 헤헿 좋아요. 야, 좋아! 좋아요! 한일이 도착했지? 노래가 제일 쉬웠지? 안 돼요 안 돼 야 진짜 다른 곡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